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에 자리하신 우리 기자님들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번째 미니앨범 레인라잇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은 저의 첫번째 긴장 쇼케이스라서 좀 긴장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자신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뷔 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니앨범인 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앨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구요 먼저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포즈 준비 많이 하셨죠?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로 빠져있을테니까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면을 바라보고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다양한 포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왼쪽을 보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고 자리를 잡아주실까요? 네 럭스타 버전도 해주시고 준비하신 손아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면을 향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ADAM 다ADAM uninter최다 응 known kerr også 아무게 오븐 이점 ultimate